8도 비빔면 2가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뜨겁게 차갑게 둘 다 된다네요 요 증정 때문에 산거 아닙니다 넌 절로 가있어 4봉지 한묶음에 3980원 이 모델이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레시피 확인하고요 얼마나 살이 찔까 영양정보 확인해야죠 액상스프가 들었고 건더기스프가 들었네요 면은 아주 두꺼워졌습니다 건더기를 확인해보는데 뭔가 제법 많이 들은 듯합니다 뜨빔, 냉빔 모두 물은 700ml 정도 충분하게 끓이구요 냉빔은 면과 건더기를 넣고 5분 30초 끓입니다 같이 먹을 뜨빔은 시차를 두고 끓이는데요 그 사이 불이 증발했으니까 조금 보충하고 면을 넣고 4분간 끓이면 됩니다 냉빔이 다 끓었네요 면발의 전분을 잽싸게 다 씻어 없애고 최대한 차갑게 냉각시켜줍니다 얼음 품질을 하면 더 쫄깃해지죠 뜨빔은 물을 따라내고 스프를 넣고 비비면 됩니다 전분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걸쭉하겠죠 냉빔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맛이 될 겁니다 빨간 비빔면이 아니고 간장 베이스에 비빔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무엇이 더 맛있을 것인가 냉빔 먼저 먹어볼게요 면발이 상당히 꼬들하네요 면 두께나 식감이 너구리 정도는 아니지만 진짬뽕 면발 비슷한 정도네요 뜨빔을 먹어봅니다 볶음 짬뽕인데 라면스프, 굴소스, 간장, 후추가 범벅된 맛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 것 후추의 끝맛이 상당히 매콤합니다 뜨거운 비빔면도 짭짤하면서 끝맛이 상당히 맵습니다 혓바닥이 얼얼한 맛인데요 빨간 매운맛이 아니라 후추의 화한 맛입니다 뭐든 2탄이 1탄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조 비빔면에 각인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큰 감동은 느낄 수가 없네요 냉비빔면은 그냥 빨간 비빔면을 먹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따빔은 이것만 먹을 게 아니라 볶음 짬뽕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아주 좋을 듯 하네요 다음에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냉빔은 차고 담백하면서 쫄깃하고 짭짤하면서 매운 간장맛이고요 따빔은 걸쭉하고 단짠이면서 매콤한 굴소스 간장맛이 도드라지는 맛이네요 둘 다 삼겹살이나 등심 같은 거 올려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상당히 맵습니다 하지만 재구매 의사는 없는 걸로 이제 털어먹고 싶습니다 depending 원하시죠 이제 털어먹고 싶습니다 135원을 Arabic 이렇게 수oden이 부족한 그러면 신청해서